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및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원전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핵발전소 문제는 여야를 떠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고리 2호기 폐로와 핵폐기물 저장시설 저지를 위해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대 박 시장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협의체 구성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